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선지입니다. 제가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거예요. 오늘 캠핑을 가서 편집을 쉬지 않고 있으면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겁니다. 사실 제가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은 선천으로 가려고 해요. 저 혼자 예약되어 있었는데 한 팀이 더 예약해서 저까지 해서 두 사이트 예약되어 있더라고요. 바닷가 쪽 캠핑장에서는 혼자 전세캠을 하면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좀 습하게 있는 캠핑장에서 처음에는 밤에 무섭긴 하더라고요. 뒤에 수습해서 귀신 날 것 같고 오 벌써 거의 다 왔어. 아무튼 한 팀이 더 예약해 주셔서 다행히 오늘 혼자가 아니에요. 아무튼 가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 ... 이거 찍고 있는 건가? 아삭아삭 와삭 아삭 고기 고기 방에 물꼬릇이 있더라구요 방에 물꼬릇이 있더라구요 어? 입에 뭐야? 강이랑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한 사이트 계시는 분들은 퇴근을 하고 오시나? 저 혼자밖에 없네요 여기 매점에서 물이랑 뭐냐? 얼음이랑 종량제 봉투를 사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우선 대충 세팅해놓고 차타고 5분 거리에 하나로 마트가 하나 있더라구요 하나로 마트 가서 필요한 거 사올게요 강아 거기서 뭐해? 일로와 강이 일로와 거기서 뭐해? 우리 이제 몸을 들고 당기냐? 빨리 세팅을 해 보도록 세팅을 나가 이거 해줄게 빨리? 아 뭐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테이블인데 타임 스테이를 하길래 샀어요. 50% 세일 하길래 샀어요. 손이 저절로. 그치. 도마도 있구나. 강해 도마 있어. 대박. 바이러가. 바이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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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돼지갈비를 가지고 와서 숯불에 구워먹을 거거든요. 이따가 술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음료수 먼저 좀 먹을게요. 제티. 시원하지?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우리 강아지. 너무 시원해라. 밥 먹을까? 앉아 있어 봐.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먹기 싫어?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5시 15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정말 선선하고 너무 좋아요 퇴사하길 잘했다 퇴사하길 잘했어 퇴사하길 잘했어 퇴사하길 잘했어 퇴사하길 잘했어 퇴사하길 잘했어 또 1달에 돈의rak 아까 의학한 자리에 커플이 오셨어요 오늘 저 혼자 아닌가 보여 벌레가 난리 다 갔나 강이 좀 자고 일어나면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는 원래 한 봄쯤 돼서 몇 달 쉬려고 흔했어요 작년 9월부턴가 캠핑을 처음 했는데 반년 사이에 아기가 너무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심장병 때문일까 강의를 제가 대학생 때 데리고 와가지고 올해가 딱 10년째고요 에디슨은 데리고 와서 한 1년 뒤에 걸려서 그때부터 에디슨 치료는 하고 있었고 심장병은 작년 11월에 진단받고 강심제 먹고 있어요 아직 인용제 했을 단계는 아니어가지고 강심제만 먹고 있는 거 있고요 심장병이 A,B,C,D 단계가 있는데 지금 B,2 단계래요 근데 C 단계가 되면 산책도 주의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랑 캠핑을... 음... 내년에는 혹시 강의랑 캠핑을 못 다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봄에 많이 다니다 생각하고 5월부터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쉬고 싶었는데 강의가 이번에 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그 이번 한 주에만 한 300 정도가 나가가지고 한 3,4개월까지는 못 쉴 것 같고 6월달까지 쉴 생각하기입니다 근데 쉬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지금 30분이 지나가지고 심지에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캠프 10은 여기 심지에 직접 불을 붙여야 하거든요 일어났어? 오 귀여워 우리 강아지 아 귀여워 좀 더 자? 이거는 라이노? 라이노 제품이고 제가 원래 800도씩 거를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4월달이었거든요 근데 5월 중순쯤 돼야 그게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5월 중순까지는 못 기다리고 그냥 비슷한 제품으로 샀어요 이거 가방까지 준다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고 근데 그때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걸 안 써봐가지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엔 튼튼하고 옆면이 매쉬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멍할 때 이쁘더라고요 불 붙일 때 토치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토치는 좀 무섭더라고요 불이 확 붙어버릴까봐 그래서 이거 고체연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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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기 씩 사놔요 집에 고체연료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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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기 씩 사놔요 집에 가야겠다 이러셨어? 쾌! 쇼! 펌프! 도르기 vai rented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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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그리고 밥도 먹거나 얇게 먹어요 오늘의 뭐지? 고구마 소금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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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먼저 구워볼게요. 지금 숱이 좀 센 것 같아서 다 올리면 탈 것 같아요. 냄새 미쳤다. 이 정도면 익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원래 누룽지를 안 좋아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누룽지가 너무 맛있어. 갈비가 450g이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라면 말고 먹을 게 없는 데거든요. 아 너무 좋아. 워낙 집순이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 28일에 면허를 따고 면허 딴 날 차를 샀어요. 차를 일찍 샀어야 됐어. 어차피 안 모일도 차를 샀었어요. 강희랑 그냥 차 타고 이쁜데들 놀러 다니다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 강희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카페를 가도 편하게 쉬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캠핑으로 눈을 돌렸거든요. 텐트도 있고 그 제 사이트에서 이렇게 편히 이렇게 편히 편히 누워가지고 쉴 수 있어서 강희랑 캠핑을 시작했어요. 블리는 영광 백바위에서 그 차크닉 같이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박으로 처음엔 시작했어요. 그 차박 텐트 캠프밸리 거 사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게 나랑 너무 잘 맞아. 너무 재밌어. 유튜브도 강의랑 추억 남기면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예전 영상 강의 보고 싶어가지고 자주 돌려보거든요. 구독자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강의 아프다고 하니까 제일慢하고 카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다에 또 줘? 또 줄까? 강아지 밥 먹을까 봐? 응? 이리와 닦아야지 맛있게 먹었어? 나 France 이제 내 귀한 전물륨 한입ula 집에서 골고루 착용 베이컨 도쿄 먹자싶어 hun이 이거 안 먹고 가면 산책할게요 영상에서 맛있네요 오늘은 거기 문 아니야 저기 앞으로 가야지 저기 앞으로 가야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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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문 아니야 일루와 일루와 거기 문 아니야 일루와 거긴 문이 아니라니까 입 안으로 들어 봐 나 창작 좀 넣고 올게 창작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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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이 제발 색있는 옷 좀 입고 촬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나 샀어요. 밝은 것 좀 입어달라고 해서 오늘은 좀 밝게 입고 와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새벽에 추울 것 같아서 전기장판은 트고 자르고요. 새벽에 추울 것 같아서 전기장판은 트고 자르고요. cratesract from the king 네가 recorded 이 라잇 이 라잇 지적 이 라잇 저는 이 라잇 이 라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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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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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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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